얘들 안 떠나가지고 그거 요연한다고 지금 지금 하시거든요 아니요랬어 놀랬어야 돼 야는 자두에 요연이 자두 자두는 호동 얘가 우리가 정확한 앙컷이로 스쿼시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앙컷이 한 행동뿐이야 행동? 얘가 지금 더 얌전해 네 스쿼시 그러니까 아아 엄마 잘 입히면 돼 잠깐만 좋아 애는 애기갱 얘 원래지 우유만 먹었다는데 엄마 저 아무것도 안 먹고 우유 쉽다 얘 왜 이러지? 뭐 무슨 거지? 깜짝 놀랬네 이거 꼭 프레시 좀 붙여봐요 지푸라기 사이에서 지금 꺼내왔어요 못매매 못매매 다친 거 아니지? 다쳤어요 애기 걔는 어디 갔지? 여기 돌아다녀요 인정을 하세요 신정을 하시고 종이 차려서 종이 차려서 막고 공부할 거 안 돼 저 애기는 뭐 공부 미안하다 미안하다 좋은데 이방 가자 응? 거기 있는게 좋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 안녕 우리 아가들 부탁해요 응? 저 손님은 얼마시가지고 흐흐흫흐흐흫 제가 지금 열 열 열 저 총마리를 키워서 위자꺼 냈다 진짜 불쌍해 유자 유자 여기 잤어 아가디가 없어졌어 아가디가 없어졌어 이리와 미미들 이리와 아이고 유자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빠가 유자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빠가 여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잘 키울게 유자야 좋은 자리 입양 보낼게 아가디 착각이라지 아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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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Mirror 오 charge 우유 잘 먹는다 우리 인자 toughest 맛있어 多喝 응 의자야 더 먹 그 CHARLAY 이제 놀이 우루 잘 먹고 우루 또치! 대파 빗고기 두부로 냥 냥 냥 냥 이리와 냥 냥 냥 아가들 찾아라 어떡하냐 유자 이리와 아빠한테 와 왜 나가있어 왜 나가있어 이뻐라 먹고 살 좀 찌자 이제 우리 살 좀 찌요 이모 어딨니 이모야 이리와 아가들이 다 어디가고 없어 이모도 시무룩해요 비 없잖아 이리와 이모 이리와 이모 이모 아빠 품에 앉으니까 좋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유자 이모야 골고기 속나네 아이고 제대로 잘 잡았네 힘내자 유자 파이팅 우리 유자 파이팅 유자야 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한테? 조카들이 없어져서 하나 둘 셋 넷 기분 좋아? 비와 유무야 내 집에 있어 그 집이 더 좋아? 아가들이 없어 어떡하지? 아가들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있어 유자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이리와 유무 비 온다 들어가자 유자식 거기 있어 나오지 말고 비와서 안 돼 비와요 비 온다 비와 아이고 오와와 와우 유자 화이팅 아이고 우리 유자 유자식 아이고 유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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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안 갖고 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지 아휴 주로 가져올걸 하 깜빡했어 유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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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 유자식 유자식 유우자 유자 유자 뭐지? 누구야? 너 뭐야, 거기서? 범이야, 범 냥 화장실 갔다와, 요자 내일 보자 자 거기서 비 잘 피하고 의무도 잘 있고 아이고 행운이 맛있었어 비 오는데 배고픈데 아빠가 없었어 배고파 아빠 밥 줄게 조금만 있어 입맛에 맛있습니까? 이쁜 공주야 입맛에 맞아? 어서 먹어 맛있어 괴Ч 같은 도료료리 샘석 прир vita 못 따라 이때 아직 Прав bike